7. 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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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 나의 모습 마치죠? 안녕하세요, We are V! VIX 빅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촬영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품들과도 함께하고 그리고 약간 어린이가 된 느낌? 그쵸. 네, 네, 네. 어린이, 청소년이죠. 어린이가 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네, 주니어 잠실에 일단 저희가 참여한 것 자체가 정말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주니어 잠실에서 사진을 찍으면 나중에 아주 대성하는 아이돌이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진짜요? 와우, 진짜요? 네, 슈퍼 주니어 선배님들도 찍으셨고 동방교 선배님들도 찍으셨어요. 베스트 선배님들도 찍은 거예요. 오오오오오오!!! This is love, 마침 마법에 걸린 주인공처럼 얻어버린다면 날 생각해 나만 믿어 너에게 난 뿅뿅해 심각한 댄싱 영꽃과 리셋 인생은 다투리 심히 쌓일 땐 벽돌 깨기 내 삶 내가 준 캐릭터 끝판왕 재미가 두 배지 넌 저게 아냐 STP 인생은 나의 생각해 시기 셀프 카메라 배치하고 있는 거에요 아 저희 하는 거요? 네, 네 아니요, 그거는 이제 MTV의 다이얼이라고 언제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매주 월화수목 오베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주니어 잡지 말랐습니다 거기에 저희 백스가 참여해야 되는 정말요? 아 이거 동영상이에요? 아 정말요? 동영상이에요 안녕하세요, you are be, we are aigfix입니다 N이에요, 반가워요 오늘, 저는 오늘 어떻게 찍어야 되나요? 밝게 찍나요? 왜냐면 우수에 젖은 그 가을 느낌으로? 우수에 젖은 그 가을 느낌으로? 아 그래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구나 네 오늘 저희 빅스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저희 곡 소개 한 번 해주세요 네, 저희 두 번째 싱글 타이틀곡 락겨바리는 일단 컨셉이 게임과 픽셀아트입니다 어 그렇죠 인트로 에 빽빠빠빵 이런 게임 사운드가 들어가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를 게임의 빛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따라 부르기 쉽고 중국성 강한 댄스곡입니다 와우 저희 빅스 락겨바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빅스 열심히 할테니까 무대 위에서 즐길 모습 많이 봐주세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VRV! V.I.A.F.FIX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주니어 짱! 짱 짱! 짱 짱!